어깨 치고 사과 안 하는 거 뭐 인상 우지고 지리고 레딧고 인상 진짜 핫하치 많아 진짜 어깨 쳤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요즘 이렇게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으로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만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뽐내보는 건 어떨까요? 말과 아이디어에 자신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. 지금 바로 100초 스피치 영상 공모전에 도전하세요. 딱딱 지원해!